주민 4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사하구 구평동 3연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열 하루째, 여전히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.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원인 조사와 복구 작업만 해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만,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.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 중장비로 시커먼 흙을 퍼내 쉴 새 없이 대형 트럭에 옮겨 싣습니다.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사면 붕괴 현장. 건물은 폭격을 맞은 듯 앙상하게 형체만 남아 전쟁터를 방불케합니다. 일가족 3명이 안타깝게 숨진 채 발견된 이 주택터는 흙더미에 쓸려 지금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. 토사에 묻혀 흙먼지가 잔뜩 묻은 공장 기계만 쌓여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다음 주, 군부대 현장 조사를 통해 매립과 배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나섭니다. 원인 파악부터 복구까지 들어가는 돈만 125억 원에 이르지만 이 모든 비용을 부산시와 구청이 떠안을 위기에 놓였습니다. 사하구가 행정안전부에 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는데, 행안부 실사 결과 일대를 뒤덮은 토사량이 아닌 면적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공공시설물 피해액이 국고 지원 기준인 36억 원은 물론, 구평동 자체 피해 기준인 9억 원 척 없이 못 미치는 5억 원 정도로 채정됐기 때문입니다. 행안부는 오는 17일까지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,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완전 복구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더 걸릴지 가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.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.